뉴크리에이션 워십은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은사와 공동체 안의 협업을 통해 예배 예술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이한계시록 7장에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국내외 초청 사역, 정기예배 사역, 음반빈 영상 컨텐츠 제작을 통해 부르심에 순종해오고 있습니다 만 7년이 되는 이번 2018년부터 예배 음반 레이블로서 팀의 사역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열방을 품고 예배하며 후원해주실 여러분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은 파트 및 하프타임 사역자의 재정 후원 예배 사역 교육 컨텐츠 및 웹페이지 제작 예배 사역 준비 동시에 팀의 운영 제작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정기 후원은 미션펀드 go.missionfund.org.ncw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